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더워서 아행이랑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더블비앙꼬 같이 먹어보려고 합니다 짜잔 엄청 맛있어 보입니다 맛있냐 아행이가 더블비앙꼬 처음 먹어보거든요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 됐으면 잘 안줍니다 이빠 썩어요 아이스크림 아주 잘 앓아 먹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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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삐 세상 행복한 표현을 찍고 있네 지금 먹으면서 어? 아잉 맛있어? 아이스크림 지금 햇바닥에 차가운 것입니다 계속 할 테니까 해가 차가워 지금 지도 놀랬어 지금 아잉이가 지금 얼려고 와나 봐요 계속 자가운 거 할 테니까 지금 아잉이가 요거 먹은 거고 제가 먹은 겁니다 아잉이도 제법 잘 먹고 있어요 산방치고 있네 지금 제가 더 빨리 먹을 거지 지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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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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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